신현동 교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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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동 교수님 신현동 교수님 왜왜왜 저도 선글라스 좀 기다 됐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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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돼! 교수님! 교수님! 회의는 어떻게 잘 돼가지죠? 빨리 나가줘. 빨리 나가줘. 빨리 나가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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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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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휴지 가져왔습니다. 신현철 교수님! 교수님! 신현철 교수님! 교수님! 신현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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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철 교수님! 왜? 왜? 저 입 냄새 많이 납니까? 심각하다. 아침에만 세 번을 닦았어요. 다섯 번을 눌려. 미치겠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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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교수님! 교수님! 신현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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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자들! 에서 제자를 맡고 있는 정상권! 김연섭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저희가 영상이 이렇게 나오셨죠? 아 오늘! 월요일날 제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두셨습니다! 정말 댓글창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댓급장 놀랐습니다! 댓글이 몇 개가 달렸죠? 놀라지 마세요. 22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22개? 22개? 너무 많이 달렸네요. 저는 감당이 이게 답글을 달아 드려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 답글이. 2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바로 그 당첨자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경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김은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따뜻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은주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항상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